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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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쇠! 내가 보선에서 도망치는거야? 고란이 밴댔다 뭐하지? 고란이 원툴인데? 고란이 밴드네? 피들은 안한지 꽤 됐는데 고란이 밖에 못하는데? 수학, 수학 들어요? 수학이란다 호식자들어? 아 1레벨 레드랑 칼날 부리 동시에 먹을 수 있어? 1레벨 레드 칼날이랑 블루 두꺼비 동시에 먹기 가능합니다 그래? 자리 어디 좀 더 알려줘 자리 자리 알려줘 핑 보여줄게 야 블루 나 뺏기면 망하나? 저 미친누누누가 블루 먹을 것 같은데? 저 미친누누누가 블루 가져올 것 같아 두꺼비랑 같이 먹을 수 있나? 죽네 아파 이거 맞죠? 개아픈데? 생렬리식 전타쓰는거래 쏙 이렇게 해서 오 쉣! 빠라 내가 이겨 미니언 많죠 내가 이기죠? 벌어지죠? 미니언 많으면 내가 이겨 미친누누누야 쓰레기누누 여기야 다리 여기야 그렇지 여기야 여기야 딱 여기야 그렇지 빠라 바로 완숙 강타 안 쓰고 발기한테 쓰자 하면 망할 것 같은데? 라인은 후치다 미드도 밀려 위한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안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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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아 미드라 여기 왜 있어 아 뭐야 또 아 나 발기해야되는데 얘들아 나 망했어 내가 망했어 나 가기싫었는데 이번에 타야겠다 동시에 빨아 동시에 빨아 플랜스 이게 피드리지 탑차이 뭐야 이게 피드리지 곧갱 땅굴파자 아 아깝다 잡아야지 어 이거 이거지 이게 휘둘기지 늑대 늑대 먹고 귀환하고 용전투 준비한다 완벽해 바로 용해야겠는데 죽여야지 이거 휘둘 못 받아가 빼빼빼 어? 아니? 소년 dig 망했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말하자 어렸는데 아이아 1 이라 기대했는데 이러고 없네 이분아 저 잡아 리본아 잡아야지 그렇지 블루광타 허리가 안된다 나 쎈데? 어 나 좀 쎈데? 안돼 이즈야 아 다왔네 바라리 오옵 오옵 대승 대승 빨면 쎄 나도 빨면 쎄요 빨대 빨대 꽂으면 쎄 5대1하면 이기겠는데 피들궁이 그래도 졸라 쎄가지고 존야 나갔고 이제 끝났다 용 10초 안 돼 제드야 아이고 용을 줘야 된다고? 아 개얼받네 와드좀 해봐 아 나 동물 못쓰겠네 와드가 없어가지고 힝 피들 빨로 빨로 버러지들 버러지 빨라 버러지 빨라 이게 피드리죠 오오오 제대로 빨랐다 야 궁 졸라 쎈데? 야 궁의 풍장이면 올크로시야 이 크로시야! 올킬 그냥 궁 더블하면 이기는데? 이게 이 피들이다 쪼옹 판타 한번 가자 이몸 궁 온이야 어 궁 한발이면 꿈 끝나 안돼 안돼 어 해야되는데 지금 찬스인데 올킬 찬스였는데 파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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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파이카 잘해 왜 시비야 제드야 이나 잘해 제발 아 뭐야 템 팔았잖아 아 개들면 오픈이래 뒤포스네 안 되겠는데 한 명 없어서 뭐야 이거 뒤질래? 뒤질래? 침묵이나 먹어라 얼어집 없어도 이길듯 없어도 이길듯 산원 철저 산원 철저 파이쿠야 너 템이 없어도 이긴다 으이익 왜냐면 너는 그냥 도구일 뿐이거든 도리를 돕는 도구 이겼다 피들로 파이크여 니가 날고 기어봤자 너는 도구다 도구로 비급 요구의 도구로 리포트해 질뻔했네 제드가 너무 시비 털었어 제드가 그냥 할것이지 그 파이크 리포트 좀 다이아은 러지 주제에 어딜 잘난척해 러지 주제에 자기가 다이아 1이라고 신국의 종으로 기세등등 게임합니다 근데 템을 다 팔았네요 떨어집니다 파이크야 니가 다이아 1이면 나는 전 프로다 임마 어? 놀랍게도 팩트다 요센스 준 크크크 많이 낮아 파이크가 다이아 1이면 난 전 프로야 이 자식아 러지들 플래티넘에서 서식하는 애들 제일 웃김 거기서 1인분 못해버리기 어? 이 야 1 가지고 플래에서 똥 star 버리기 예예예예 01 icks 나도 약으로 llev지 디디야 이데 저런에게 군들지 마라 게임하자나 으응? 그냥 핀 찍지마 알바는 뭐시? 모두 무케야? 내 알바임? 나가리 해! 넌 또 티어가 어디야? 제드 마스트? 7월 연병 떠네 파이야라고 제드 마스트 250이라고? 제드야 저 파이크 티어 어디야? 나갔네 반박시 망나니? 왜 이렇게 마스터가 왜 이렇게 많냐 여기에 반박시 망나니 원딜로 마스터 찍었나? 제드는 아프진 않았는데 마스터까진 아닌거 같은데 뭐지? 아임세일아 너는 대체 정체가 뭐야? 이건 듀오하는 앤가? 참 신기한 동대네 분명히 티어는 플레티넘인데 무슨 뭐 점프로라고 하는 이상한 놈이랑 다이아1이라고 하는 놈이랑 마스터 250이란 놈이랑 아니 대체 뭐가 진실이야? 아니 대체 뭐가 진실이야? 아니 대체 뭐가 진실이야? 아니 대체? 그 다음은 아름다운